네 어 저는요 음 수영을 옛날에 배운 거 같아요 수영이 되게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수영을 되게 좋아했다가 또 휴가가 때도 수영도 배웠고 우와 정말 이상이 일어나는 것이 수영이구나 싶어요 음 글쎄요 마린보의 과태난도가 해설위원이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전요 음 역시 후배가 황산우 후배이지 않다니까 황산우 후배라면 정말 수영실력이 어떻게 하냐 이겠느냐 이겠느냐 안녕하자 아우 정말 응원하고 싶네요 하하하하하하 예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으흠 하하하하